전원대는 자연스럽게 할거같아요 전원대는 왕기같은거 아 여기 이 도로는 치크카산 처음하네 이게 세천명도로 하도 먹고살기 바빠가지고 여는 처음 야양부역 동해에서 묵으로까지 그 사이에 아까 과장님 얘기해 주신거 들어서 첫대바이도 입고 나있어 저게 동료 아이는? 저 위에가 동료가 엄복 들어간대고 여긴 세로 사이는 무슨 일인거 같은데 주무소 도망하는거지 여군지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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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notable 여군지 본문지 mitigate 저는AH 조금 tun 내가 저 스타렉스 가지고 12이색짜리 해가지고 쫙 여행한다고 차에서 이렇게 보니까 해 질 무릎이 7시쯤 되면 나오더라고 낮에는 없다가 진짜 이즈인데 보다가 또 가고 희연하도록 하다가 같이 봐 사무소 사무소 왕쪽에 계곡있다 left hand 저게라 저게라 저거가서 불필었듯이 모두가서 다리가 맞다 와 받았어요 내가 영동기구 밀양박시 해장인데 한눈있다 해장이라 하더라구 니 어딨놈냐 나는 밀양박시가 아니고 저거 막모르기 같다 저거 여기 주황지장에 고기찌가 안닿고 농협을 보면 광주일이 광주일이잖아 파도시계침에 여기까지 넘어오겠는데 털어내 이게 야야야야 여기서 식사해 아무데도 식사해 여기 다가왔어서 황이 이러네 여기서 공차소 야여기 식사해요 여기도 공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